이번에는 그룹 비투비가 아닌 솔로 허타로 돌아온 이민혁씨를 만나볼까요?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비투비의 허타 민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민혁씨 무려 3년 6개월 정말 오랜만에 솔로로 컴백했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? 네 3년 6개월 만에 컴백을 한 저의 소감은 굉장히 설레고요 흥분되고요 행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뮤직뱅크에서도 후회 없이 즐기다 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기대되는 이번 타이틀곡 붐은 어떤 곡인가요? 네 이번 타이틀곡 붐 굉장히 폭발적이면서도 붐 샤칼라카와 같은 캐치한 라인이 매력적인 노래인데요 무대와 함께 보시면 더욱 멋지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렇군요 사실 제가 미리 신곡을 들어봤는데 짜릿함과 달콤함 민혁씨가 다 주신다면서요? 네 가사에 있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민혁씨의 무대 스포타임 짜릿하고 달콤한 표정 지으면서 붐 스포 한 소절만 부탁드립니다 짜릿함 달콤함 다 줄게 everything is for you 붐 샤칼라카 붐 샤칼라카 네 무대에서도 이 표정 꼭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절대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럼 먼저 만나볼 곡들 함께 소개해볼까요? 네 써머 퀸 프로미스 나인의 컴백 무대를 만나시기 전에 매력적인 보이스 영재씨의 무대부터 보시죠 뮤직 큐 ちゃ Pardon? verage Ser wish 미니 알 그리고 아주